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를 위한 미스바 기도회가 지난 14일 극동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기도회 말씀을 전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6월 개최 예정인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스바 기도회는 5월 23일까지 격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찬양 집회와 말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다시 올라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보다 더 귀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회 회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이 땅에 바로 이 시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